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영어의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23년도 수능의 정답률과 오답률을 보면서 조금 충격받았던 유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어법이었습니다. 어법이 정답률이 무려 40%밖에 되지 않았고요. 개중에 오답률 1위는 분사였습니다. 이런 게 있나봐요. 무조건 어법은 찍자. 왜냐하면 어차피 한 문제니까. 한 문제라서 우리가 그렇게 등한시했었던 2점 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이 어법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수능의 영역으로 딱 봤을 때 영어 듣기가 1.3배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듣기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동시에 풀기가 좀 힘든 친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빈칸, 순서, 문장 삽입 같은 구간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떨어지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법까지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2등급 방어하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등급 방어선으로 일단 세는 우리가 점수들을 좀 막아보자. 그런 개념으로 문풀 전략서라고 하는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만들 때 가장 제가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개념을 알려주면 문제 풀 때 개념을 까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라 그러면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개념을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해서 동시에 시키면 그때는 하지만 돌아서면 또 못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채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쓰는 필기를 완벽하게 교재에다가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적용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 강좌는 한 강당 45분 그리고 10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어서 가지고 인강을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어법으로 인한 고민은 앞으로 쭉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나는 수능이 아니라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 고1, 고2라고 하더라도 어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는 내신에도 수능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법, 그 다음에 잘 알고 있지만 실수하기 좋은 어법 그리고 수능 기출에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미리 공부하고 싶다면 또 역시 이 강좌가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파트를 선생님이 1부터 6까지 나누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빈출 개념은 두 단계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파트 1부터 차별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은 후라고 하더라도 아, 이건 의문사로 기능을 해서 누가? 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아, 이건 관계대명사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위치에 대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똑같은 대시라고 하더라도 7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45분 동안에는 모든 품사에 대한 정의를 또는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딱 형태만 보면 아, 얘는 무슨 기능을 한다? 라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구간입니다. 자, 파트 2에서는 바로 이제 문제 적용에 들어갈 건데요. 밑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왜요? 우리 섹션에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요. 여기서 잘 안 나오는 개념들만 다시 복습해 주시면 여러분의 약점이 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이 고리가 탄탄해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개념 까먹었어. 개념을 정리하는데 문제로 적용을 못했어.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에서는 빈출업법이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리 그래봤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늘 나오는 게 있잖아요. 수일치, 분사, 동사냐, 준동사냐, 병렬구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내용을 다 이해를 했었다면 이제 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보통은 관계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정이 있는 문제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저 주안점을 뒀습니다. 나왔던 개념이 계속해서 또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때는 21년, 11월에 실시한 수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다음 밑줄 친 업법 중에서 업법상 어색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얘를 딱 보면 문장에서 컴마 뒤에 ing가 붙었죠? 문장 다음에 컴마 ing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was 나오고 마침표 찍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대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as, as 구문이에요. 그럼 as, as는 비교 구문이거든요. 비교 구문은 뭐냐면 병렬구조예요. 그러면 얘를 병렬구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the mother cell was large 그 다음에 각각의 딸 세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large해질 때까지요. 이 말입니다. 만약 얘가 대동사면 딸 세포도 성장을 해지고요. 엄마 세포도 과거에 성장을 했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 내용이 어색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and 뒤에 병렬구조예요. 그러면 병렬구조가 어디에 병렬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생략된 주어가 없죠. 생략된 주어가 it이라는 걸 파악을 하시게 되면 아 병렬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what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왔죠. 그럼 이거는 명사절에서 문제를 냈거든요. what 뒤에는 명사가 빠진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보어. 완벽해요. 그럼 얘는 대수로 바뀌어야 되겠다. 4번이 정답.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을 보시면 문장 다음에 컴마 나오면 분사구문인데 itch가 들어가 있죠. and itch is responsible인데 우리가 이걸 분사구문화 할 때 주어가 다르면 없애지 않죠. being은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responsible이에요. 이거를 평가원이 그 다음 해 육모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느냐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or이 나왔으니까 those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processes 하면 과정들인데 어떤 과정들인지 그래서 governing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 which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하면 뒤에 명사가 빠져야 되는데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3번이 뭔가 이상이 있겠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앞에서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컴마디에 itch처럼 컴마디에 other things가 있어요. 근데 being은 생략될 수 있다 그랬는데 being이 여기에서는 밑줄이 쳐져 있죠. 얘가 생략되면 equal만 남으니까 앞에랑 개념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 개념을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개념이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걸 연결해서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고난도 어법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틀릴 수밖에 없기에 설계된 문제들 그래서 기출에 나온 개념은 또 나오니까 이런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파트 5에서는 함정 근데 여기서의 함정은 어떤 거냐면 기출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어법 개념들을 다룰 겁니다. 23년도에는 우리가 제기대명사 파트가 나왔어요. 근데 제기대명사는 사실상 지금 수능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어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골라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문항도 중요하다. 2점이랑 3점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점수를 좀 막고 등급을 방어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어법 개념은 초기잖아요. 오늘이 이제 1월달 거의 끝부분인데 2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면 3월 모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완벽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루에 하나씩 시작하시면 효과를 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섹션별로 파트를 구분하는 1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later. See you later.